우리 애 태렘 왜 이렇게 깔끔 쟁이야? 응? 이거 어디에다 단거야? 응? 이거 어디에다 단거야? 엄마가 안 신었던 거지 그거 신발 얼마 된 줄 알아? 그 슬리퍼? 10년 넘었어 10년 넘은 슬리퍼야 이거 어디에다 단거야? 거기다 정리하면 되지 뭐 똑같이 오지에 오지에 온 오지에 가져온거야? 이거 아우 야 더러워 내려놔 오지에도 가져간거야? 아니 원래 있었어 원래? 원래 안 있었는데? 저기 신발장 안에 있어서 몰랐지 아 주워놨어? 어 나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할거야 응? 어떻게 인사할거야?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아우 너무 예쁘다 이거 입고 너무 예쁘다 아우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우리 애기 아우 우리 애기 넌 이뻐라 신발 벗고 들어와 아우 이뻐라 이 기저귀가 우리 같다 어 그래? 아우 이뻐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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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기력 없는 엄마가 먹어요 아빠도 기력 많으니까 우와 약간 우왕 초심인 것 같다 이게 원래 20만원짜리에요 근데 지금 저렴하게 좋은데 되게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뭔가 절인 홍삼 먹는 느낌이라고 되나? 물과 함께 씹어서 먹는건데 우리 그냥 씹어 먹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받다 한 번 드릴게요 혜리도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오이 엄마 왜 이렇게 맛있어요 또 왜왜왜왜왜 뒤로다 엄마가 엄마가 보관할게 엄마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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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타고 김발신아 하나 타고 음식도 넣을 수 있어? 미니마우스랑 있는 것도 있고 가족들 이 정도만 먹으면 되겠다 이 정도만 먹으면 이 정도만 먹으면 이 정도만 먹으면 루플렛이 있잖아 혜리야 잘가 잘가 응 애벌레 애벌레야? 애벌레인가? 응 지렁이 아니야? 지렁이 맞아 애벌레 아니야? 지렁이야 애벌레네 지렁이야 애벌레지 마스크 잠깐만 이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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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테리한테 딱 맞네 이제 다 줄까 지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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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된거 축하선물 엄마가 잘 덜고 갈 수 있겠지? 엄마 앞머리 앞머리 너무 심각한데? 엄마가 묶어줄게 다시 지금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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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사람이 안괜찮을 것 같아 테리야 봐봐 엄마가 봐 상태라 엄마가 보라고 네 엄마가 보라고 아 싫어 아 머리 묶어야 돼 너 그렇지 앞머리 그러고 갈 거야? 응 엄마 봐봐 뭐야 그런거 하지마 귀여워 귀여워 이런거 가 그냥? 응 미안해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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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